주식 투자에 성공하려면 올바른 심리 자세를 유지해야 한다. 자신만의 원칙과 계획을 세우고 계획을 철저히 실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 자신감, 독립적인 사고능력, 인내심이 반드시 필요하므로 때로는 혹독하게 자신을 다그쳐야 한다. 수많은 실전 반복을 통해 이런 요소를 습관으로 굳혀야 올바른 심리 자세를 유지할 수 있다. 여기까지 할 수 있어야 주식 투자를 제대로 배운 것이다. 원칙과 계획을 따르면 기쁨이, 따르지 않으면 고통과 슬픔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자신의 문제를 확실히 인지했다면 의식적으로 고치려고 노력해야 한다. 잘못된 판단이나 선택임을 알았을 때 두 번 다시 반복하지 않도록 굳게 다짐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끊임없이 관찰의 오류를 발견하고 잘못을 반성해야 한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책임은 오롯이 여러분 몫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말라. 그렇다고 실수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여러분이 경계해야 할 것은 실수를 인정하지 않고 회피하려는 시입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책들입니다. 이번 시간에 리뷰할 책은 천장틱님이 지은 주식투자의 지혜입니다. 이 책은 수천만 권이 팔린 슈퍼베스트셀러라고 합니다. 거인의 역계의 저자 홍진채님이 감수를 하셨고 이 책이 투자에 도움이 되셨다고 해서 과연 무슨 내용인지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주식 투자를 할 때 차트가 없이도 기업을 분석해서 그 기업이 수익을 잘 내고 있는지 성장 지속 가능성은 있는지 경영자는 유능한지 체크해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재가치보다 싼 값에 주식을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시장은 개인들이 심리와 매수 세력과 매두 세력의 힘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가격이 유동치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자신이 좋은 주식이라고 생각한 주식이 생각보다 크게 떨어질 수도 있고 오랜 기간 횡보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급격히 상승해서 목표 가격보다 훨씬 높게 상승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매매의 타이밍을 잡는다면 좀 더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트레이딩을 할 능력이 안 돼서 못하지만 기술적 분석을 아는 것이 주식 투자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책은 총 9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제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꼭 트레이더가 아니더라도 주식 투자에 도움이 많이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특히 2장에서 기술적 분석을 위한 기본 지식과 4장 언제 사고 언제 팔 것인가는 기술적 분석 즉 차트를 통해서 언제 사고 언제 팔아야 될까를 환나라는 방법을 이야기해주고 계시거든요. 이 부분은 정말 트레이딩 하시는 분한테 꼭 도움이 되는 내용이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보시기를 바라고요. 하지만 이번 시간에는 트레이딩을 안 하는 분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5장 월스트리트의 교훈 6장 어떻게 마음을 다스릴 것인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책 내용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저자는 자신이 기술적 분석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첫째는 추세를 따르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래서 손실을 짧게 하기 위해서는 손절매를 잘하는 게 정말 중요하고요. 이익을 길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추세가 유지되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추세가 붕괴되지 않는 한 끝까지 주식을 보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런 전제를 가지고 책 내용을 살펴보면 더 이해가 잘 될 것입니다. 자 그럼 바로 책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제 5장 월스트리트의 교훈 월스트리트의 교훈을 모두 적으려면 수백 페이지도 부족할 만큼 많지만 그 중에는 억지로 끼워 맞춘 말장난 같은 것들도 꽤 있다. 여기에서는 실전 투자에 유용한 것들만 정리해 보았다. 다음에 소개할 교훈은 내가 실전 투자를 통해 직접 효과를 확인한 것이니 꼭 유념하길 바란다. 1. 손절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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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세 글자는 수십 번을 설명하고 수백 번을 강조해도 여전히 부족한 느낌이다. 그만큼 중요하고 또 중요한 원칙이다. 매수가보다 낮은 가격으로는 도저히 매도하지 못하겠다고 생각한다면 지금 당장 주식 투자에서 손을 떼는 게 낫다. 이런 생각으로는 주식 시장에서 절대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이다. 괴롭겠지만 빨리 손실을 끊어내야 남은 자금으로 다시 도전할 기회가 생긴다. 2. 리스크 분산 스스로 감당할 수 있는 리스크가 어느 정도인지 명확히 인지하고 절대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아야 한다. 전체 자금을 5에서 10등분하고 리스크 대 리턴 비율이 1대 3 이상 차이가 날 때만 일부 자금을 투입해야 한다. 이후 손절매 원칙을 철저히 지키면서 꾸준히 경험을 쌓는다면 돈을 벌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초보 투자자의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가 조급함이다. 큰 돈을 베팅해 단번에 100만 장자가 되고 싶어 한다. 하지만 돈은 쫓을수록 멀어지는 법이다. 주식 시장에서는 특히 그렇다. 3. 한꺼번에 너무 많은 종목을 보유하지 말라. 동시에 너무 많은 주식을 보유하면 집중력이 분산되어 개별 종목에 대한 감을 잃기 쉽다. 이미 여러 번 강조했듯 정확한 매매 지점을 선택하려면 주가 움직임이 정상적인지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 주식 시장에 상장된 주식을 전부 사기라도 할 것처럼 이것저것 여러 종목을 사들이는 사람이 있다. 주로 초보 투자자에게 많이 나타나는 문제점으로 집중력이 분산되기 때문에 투자 성공률이 크게 떨어진다. 초보자는 분석 결과 성공률이 가장 높은 순으로 3개에서 5개 종목에 집중하는 것이 좋다. 경험을 쌓으며 조금씩 종목을 늘리면 10개에서 15개 정도도 괜찮다. 여러분은 동시에 집중할 수 있는 종목이 몇 개라고 생각하는가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자신의 한계를 정확히 인지하고 그 범위를 넘지 않아야 한다. 4. 감이 좋지 않으면 발을 빼라 굉장히 쉬운 말 같지만 실행하기는 어려운 원칙이다. 초보 투자자는 주가 추세를 판단하는 일도 쉽지 않다. 차트를 아무리 봐도 상승 추세인지 하락 추세인지 헷갈릴 때가 있다. 이럴 때는 일단 발을 빼는 것이 좋다. 주식 시장에서 완전히 떠나라는 것이 아니라 일단 매수를 미루라는 뜻이다. 헷갈리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면 빨리 매도하는 것이 낫다. 주가 움직임을 판단할 수 없으면 승산이 50% 이하라는 뜻이므로 당장 멈춰야 한다. 노련한 전문 도박군은 승산이 50% 이하일 때는 절대 베팅하지 않는다. 도박군이라는 어감이 좋지 않지만 모든 사업이 일종의 도박이다. 전문가가 되려면 실력뿐 아니라 보통 사람과 다른 집중력과 감각 같은 것도 필요하다. 간혹 어떤 주식을 보유하면 그 주식에 대해 너무 예민해지고 불안해져서 투자의 걸림돌이 될 때가 있다. 그런데 이 주식을 매도하고 나면 신기하게도 걱정과 불안이 사라진다. 어느 정도 주식 투자를 해본 사람이라면 비슷한 경험이 있을 것이다. 나는 이 문제를 이렇게 해결했다. 나를 예민하게 만드는 그 주식을 아주 조금 장기 보유하는 것이다. 손실이 나더라도 집중력과 감을 키우는 수업료를 냈다고 생각하면 그만이다. 5. 매수가는 잊어라. 솔직히 이 말은 최소 3년 이상 실정 경험을 쌓으며 여러 번 수업료를 내보지 않으면 실천하기 어려운 일이다. 왜 그래야 하는지 확실하게 이해하고 넘어가자. 지금 여러분이 보유한 주식은 그간의 경험과 분석을 토대로 해서 앞으로 주가가 오를 거라고 판단한 것이어야 한다. 주가 움직임에서 위기신호가 감지되어 곧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주식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 이때 그 주식을 얼마에 매수했는지는 전혀 상관이 없다. 사람들이 매수가를 잊지 못하는 것은 작은 이익에 연연하고 작은 손해를 견디지 못하는 인간의 본성 때문이다. 현재 주가가 매수가보다 오른 상태라면 쉽게 매도할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현재 주가가 매수가보다 낮을 때다. 매도하는 순간 손실이 현실화되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를 회피하고 싶은 것이다. 하지만 미룰수록 더 큰 대가를 치려야 한다. 타고난 본성을 고치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계속 노력해야 한다. 매수가를 잊어라. 그래야 정확한 순간에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다. 6. 자임매매를 피하라. 주식 투자를 본업으로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매매를 하지 않은 날은 아무것도 안 하고 빈둥거린 기분이었다. 투자가 직업인데 주식 매매를 안 하면 대체 뭘 한단 말인가. 하지만 이런 생각이 머릿속에 자리 잡자마자 막대한 수업료를 지불하기 시작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경험이 쌓이자 돈을 벌 기회가 매일 오는 것이 아님을 깨달았다. 놀고만 있을 수 없어서 혹은 너무 무료해서 매매 버튼을 눌렀다가는 수수료만 낭비하게 된다. 또한 매매를 선택할 때 크고 작은 심리 부담으로 감정이 낭비되기 때문에 집중력이 분산되어 정말 중요한 기회를 발견하지 못할 수도 있다. 유심히 주가 움직임을 관찰하다 보면 승산이 70%쯤 되는 기회가 거의 매일 보인다. 하지만 대부분 눈속임이다. 무료함을 이기지 못해 기회가 보일 때마다 매매 버튼을 누르면 수수료만 손해보는 게 아니라 투자 성공률도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 7. 물타기를 하지 마라. 많은 투자자가 잘못된 결정을 내렸을 때 잘못을 인정하고 바로 잡는 것이 아니라 유행을 바라며 물타기를 시도한다. 처음 매수가보다 주가가 하락한 상태에서 추가 매수하면 평균 매수 단가가 낮아져 손해를 덜 본 것처럼 느껴지고 주가가 조금만 반등하면 금방 손실을 회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심지어 수익을 낼 수 있다는 환상을 품기도 한다. 하지만 물타기는 파산으로 가는 지림길임을 잊지 말라. 영국 베어링스 은행 파산은 이 교훈의 중요성을 현실로 증명한 사건이다. 물타기를 절대 하지 마라. 주식을 매수한 후 수익이 생기지 않았다면 추가 매수를 하지 말아야 한다. 수익이 발생했다면 애초의 매수 선택이 옳았다는 뜻이므로 수익을 최대하기 위해 적당히 추가 매수를 해도 좋다. 혹은 수익 실현 후 다른 기회를 모색할 수 있다. 물타기를 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 조금만 생각해보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노련한 전문가라면 예외가 있을 수도 있다. 주가가 상승 추세일 때는 언제 매수해도 수익이 나기 때문에 특별한 매수 지점이 없다. 매수하자마자 소폭 조정이 있을 수 있지만 정상적인 움직임에 해당한다. 조정이 끝나고 다시 흐름이 바뀌었다면 추가 매수를 고려할 수 있다. 이때 주가는 첫 매수가 보다 낮을 수 있는데 이것은 흔히 말하는 물타기와는 다르다. 고점에서 물린 탓에 평균 매수 단가를 낮추려는 것이 아니라 주가 움직임이 상승 추세로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이는 수많은 경험과 노력으로 투자 내공이 절정에 이른 고수에게만 해당하는 예외 상황이다. 초보 단계에서는 절대 물타기를 하지 마라. 7. 수익이 손실로 변하게 하지 말라. 만원짜리 주식 천주를 매수했는데 만 2천원까지 올랐다면 현재 200만원 수익이 생긴 것이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손절매 지점 설정이다. 이 경우 이미 수익이 생겼으므로 손절매 지점은 매수가 만원보다 높아야 한다. 만 500원이나 만 천원 정도가 적당하다. 원칙을 지키지 않아 매수가 이하로 떨어진 후에 손절매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만원에 매수한 주식이 만 2천원까지 올랐다가 다시 9천원으로 떨어진 후에 손절매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후회스러운 일인지 독자 여러분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손절매 지점을 만 천원으로 설정하고 실천했다면 수익이 생겼을 텐데 9천원으로 떨어진 후에 손해를 보고 매도하려니 죽을 마실 수밖에. 이는 주식투자의 첫 번째 원칙인 원금보전에도 어긋난다. 언제나 원금보전이 최우선임을 잊지 말자. 여기에서 이런 의문이 들 수도 있다. 만 2천원까지 올랐을 때 손절매 지점을 만 천 구백원으로 설정하면 더 많은 수익을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물론 틀린 말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는 의미가 없다. 실제 주가 흐림에서 100원 정도는 1분에도 수십 번씩 엎치락뒤치락하기 때문이다. 만 천 구백원이 되자마자 매도했는데 나중에 만 오천원까지 올라가면 이 또한 죽을 맛이다. 손절매 지점을 만 오백원에서 만 천원으로 정하는 것은 주가 변동폭을 10% 정도로 여유있게 잡아야 상승 추세가 계속될지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조정폭이 10% 이상이라면 정상적인 상승 추세라고 볼 수 없다. 8. 친구 말고 시장을 따라가라. 주식 투자를 제대로 할 줄 아는 사람은 친구가 자신을 따라 매수하는 것을 반기지 않는다. 매수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문제는 매도할 때다. 나는 적당한 지점에서 매도하지만 친구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 어쩌면 매도 지점을 놓쳐 큰 손해를 볼 수도 있다. 나를 따라 매수한 사람에게 일일이 매도 지점까지 알려줘야 한다면 너무 부담스럽지 않겠는가. 손실이라도 나면 더 골치 아플 것이다. 조금만 시간과 노력을 들이면 주가 움직임을 파악하고 매수와 매도 지점을 정하는 방법을 알 수 있다. 다른 사람을 따라 매매하는 것이 무조건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 전에 반드시 그 사람의 성향을 확인하기를 바란다. 어떤 사람이 자기를 따라하는 것을 좋아한다면 그 사람은 길 안내를 좋아하는 장님일 확률이 높다. 9. 매도 지점에서는 주저하지 말라. 주가 움직임에는 아주 다양한 속임수가 숨어있다. 예를 들어 주가가 하락할 때 종종 자금반등이 나타나 투자자에게 하락 추세가 곧 끝날 것이라는 희망을 준다. 하지만 이것은 희망고문일 뿐 주가는 다시 추락한다. 이제는 정말 손절매 해야겠다고 마음먹는 순간 또 자금반등이 나타나 투자자의 마음을 붙잡는다. 이런 과정을 몇 번 반복하는 동안 손실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많은 투자자가 손절매 원칙을 알면서도 큰 손실을 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손절매 개념은 원금뿐 아니라 수익에도 적용된다는 것을 기억하라. 만원에 천주를 매수했을 때 원금은 천만원이지만 이후 주가가 만오천원으로 올랐다면 이제 나의 본전은 만오천만원이다. 500만원을 단순히 계좌상의 이익으로만 생각하지 말라. 이 지점에서 주식을 매도하면 500만원은 바로 내 손안의 현금이 된다. 주가가 미리 설정한 손절매 지점까지 떨어졌다가 헛된 기대에 빠지지 말고 어떤 이유도 되지 말고 당장 매도해야 한다. 이게 계속 나오는 개념인데요. 이 손절매를 처음에는 매수당가의 10% 밑에 정해놓고 주가가 오르면 오를수록 그 손절매의 단가를 계속 올려가야 된다고 합니다. 10. 너무 싸다는 이유로 매수하고 너무 비싸다는 이유로 매도하지 말라. 내가 보유한 주식 중에 이희니라는 종목이 있다. 실버 사업을 하는 기업이다. 5년 전에 15달러였던 이 주식이 5달러로 떨어지자 너무 싸다는 생각에 천주를 매수했다. 2018년 현재 주가는 0.25달러이고 내가 투자한 5천달러는 250달러로 20분의 1토막이 되었다. 내가 이 주식을 계속 가지고 있는 것은 손절매를 피한 대가가 얼마나 무서운지 늘 나 자신을 돌아보기 위해서다. 하락 추세인 주가의 바닥이 어딘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않기 위해서다.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니까. 초보 투자자는 저가주를 좋아하는 경향이 강하다. 실제로 나에게 자문을 구하는 지인들이 선택한 주식은 거의 저가주였다. 그리고 대부분 원래 높은 가격이었다가 하락한 것들이었다. 40달러였던 주식이 20달러가 되었다고 과연 좋은 일일까? 이런 심리는 주식시장이 아닌 일상에서 형성된 것이다. 예를 들어 40달러짜리 옷이 20달러로 떨어졌다면 확실히 헐갑시다. 그래서 주식시장에서도 싼 주식을 찾는 사람들이 있다. 쇼핑하는 심리로 주식을 산다면 이 역시 실패의 지름길이다. 주가가 40달러에서 20달러로 떨어졌다면 분명히 이유가 있다. 명확한 이유를 찾지 못했다면 주가가 더 내려가지 않는다고 확신할 수 없다. 떨어지는 칼날을 잡지 말라라는 유명한 격언도 있다. 흐름을 따르는 것은 주식 투자에서 매우 중요한 원칙이다. 주가가 40달러에서 20달러까지 떨어졌다면 명확한 하락 추세다. 개인 투자자는 이 흐름을 거스를 수 없다. 하지만 주가가 10달러까지 더 떨어졌다가 다시 20달러로 상승한 상황이라면 이야기가 전혀 달라질 것이다. 초보자들은 매수한 주식이 오를 때 뛸 듯이 기쁘면서도 어렵게 찾아온 수익 기회가 사라지지 않을까 불안해지기 시작한다. 주가가 이미 천장을 친 것이라면 어떻게 하지? 더 욕심 부리지 말고 그냥 팔아버리는 게 낫지 않을까? 온종일 이런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진다. 독자 여러분은 주가가 많이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절대 매도하지 않길 바란다. 주가의 천장은 아무도 모른다. 주가의 추세가 정상적일 때는 절대 매도하지 말라. 다시 한번 강조한다. 손실은 짧게, 이익은 길게. 여기서도 트레이딩하는 중요한 원칙을 설명하고 계시는데요. 하락 추세인 주식은 트레이딩하는 사람들은 절대 사지 않고 상승 추세가 확인된 후에야 산다고 합니다. 하지만 자신이 어떤 종목의 적정 주가와 내재가치를 안다면 그것보다 싸지면 보통은 매수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는 좀 다른 방식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중요한 게 단순히 가격이 싸다고만 매수를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천원이었던 게 100원이 됐다고 와 10분의 1이 됐으니까 너무 싸다고 사는 것이 아니라 실제 자신이 그 주식의 내재가치를 계산할 줄 안다면 내재가치보다 훨씬 싸면 살 수 있지만 단순하게 가격만 싸졌다고 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11. 반드시 계획대로 실행하라. 주식을 매수하기 전에 리스크와 리턴 개념을 확실히 이해해야 한다. 시장 흐름이 예상과 다르게 움직이면 어떻게 대처할지 미리 대비책을 세워두어야 한다. 특히 초보자는 매수하고 며칠이 지나면 자신이 왜 이 주식을 매수했는지 잊어버리기 일수다. 가능한 한 분석 과정과 결과를 기록해 두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손절매 기준을 10% 하락으로 설정했다면 만원에 매수한 주식이 15,000원까지 올랐을 때 손절매 지점은 13,500원이 된다. 즉 아까 얘기한 손절매 기준을 주가가 상승할 때마다 점점 올리는 것입니다. 주가가 13,500원까지 떨어졌다면 뒤돌아보지 말고 바로 발을 빼야 한다. 당초 계획이 만원에 사서 15,000원에 파는 것이었다면 주가가 15,000원을 찍는 순간 미련 없이 매도 버튼을 눌러야 한다. 물론 상승 투자에서 성급히 매도하지 말라는 원칙이 있지만 사전에 정한 계획이 있었다면 반드시 그대로 실행해야 한다. 주식 투자에서 절대적으로 맞고 틀린 방법은 없다.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리스크 범위에 맞는 기준을 세우고 단호하게 실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다고 해서 이 기준이 고정불변의 원칙은 아니다. 경험을 쌓아가며 계속해서 수정 보완해야 한다. 나선형 계단을 오를 때 한 바퀴를 돌아도 제자리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조금씩 올라가는 것과 같은 이치다. 방법은 수정할 수 있지만 반드시 경험에 근거해야 한다. 언제 어떤 상황에서든 적절한 행동을 하려면 명확한 행동 원칙이 있어야 한다. 초보자가 흔히 저지르는 문제 중 하나가 계획 없이 행동하는 것이다. 단순히 주가가 많이 내려갔다는 이유로 누가 어떤 주식을 추천했다는 이유로 덮어놓고 매수한다. 이러면 매수한 주식을 아무 계획 없이 방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손절매 지점을 어떻게 설정할지 언제 수익을 실현할지 미리 생각하지 않는 사람도 많다. 여러분이 그렇다면 하루빨리 자신만의 계획을 세우길 바란다. 주식학교의 수업료는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 이상이다. 12. 특정 주식에 중독되지 말라. 주식 투자를 하다보면 특정 주식에 빠질 때가 있다. 대부분 그 주식을 분석하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였기 때문이다. 자주 보고 익숙해지면 감정이 싹트는 게 인간의 본성이기도 하다. 하지만 주식 투자를 할 때 어느 주식에 빠지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이 역시 실패로 가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 여러분이 어떤 기업의 주식을 열심히 연구했다고 하자 그 기업의 매출, 고정자산, 퍼 등을 분석하고 주력 제품을 사용해봤으며 CEO 4주 8차까지 알아봤다고 치자 내가 혼다시빅에 중독되었을 때처럼 그 기업과 제품이 늘 머릿속에 맴돌 것이다. 그러는 사이 자신의 기준에 따라 손절매 지점을 정하고 계획대로 실행해야 한다는 원칙 따위는 자연스럽게 잊어버린다. 주가가 올라가면 당연하고 주가가 내려가면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한다. 이 기업은 제품이 훌륭하니 미래가 창창하다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앞에서 언급했던 인터넷 기업 거품이 대표적인 예다. 특정 주식을 분석하다 보면 기업 연구에 공을 들이면서 자연스럽게 특별한 예정이 생긴다. 이 또한 인간의 본성이지만 반드시 극복해야 할 약점이다. 집중력이 흐트러져 원금보전, 손절매 지점 설정 원칙을 잊지 않도록 명심하고 또 명심하라. 절대 특정 주식에 중독되지 마라. 13. 우리 생각은 언제라도 틀릴 수 있다. 젠장. 아무리 분석해봐도 이유가 없는데 왜 자꾸 떨어지는 거야. 그래 금방 반등할 거야. 주식 투자 경험이 있다면 제 머리를 지어박으며 이런 말을 내뱉은 일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투자 자문을 해달라며 찾아오는 친구들은 자신이 분석한 내용을 한참 늘어놓다가 결국 스스로 어떤 주식이 오를지 어떤 주식이 내릴지 확신에 찬 결론을 내린다. 이미 결론을 내린 상태에서는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으니 사고 싶으면 사라고 할 수밖에 없다. 대신 주가가 10% 하락하면 바로 매도하라는 말은 꼭 해준다. 이미 매수 결정을 내린 사람은 어차피 사지 않고는 못 베기는 법이다. 월스트리트의 유명 투자자도 대부분 이 원칙에 대한 쓰라린 경험이 있다. 주가가 오를 것으로 예측했다가 오르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 유명 투자자는 명성을 지키기 위해 책임을 시장에 떠넘긴다. 시장이 이 주식의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고 말이다. 하지만 그들의 명성은 결국 오래가지 못했다. 똑똑한 사람일수록 독선적인 경향이 강하다. 똑똑하기 때문에 그들의 선택은 대부분 옳았을 것이다. 처음에 이상하다 싶다가도 결국 예상한 결과가 낫을 것이다. 하지만 주식시장은 다르다. 어쩌면 정말 옳은 선택이어도 그것이 증명되기까지 버티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주식 투자에서 독선과 자만은 절대의 금물이다. 반드시 시장 흐름의 위험신호에 따라야 한다. 선택이 잘못되었다면 즉시 인정하고 바로 잡아야 한다. 이것이 주식시장의 장수 비결이다. 이제부터 투자 대가들의 투자 비법을 들어보자. 즉 여기서는 실제 저자가 트레이딩을 하면서 얻은 월스트리트의 교훈을 설명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트레이딩의 관점에서 본 것이기 때문에 장기 투자나 가치 투자의 관점에서는 좀 반박할 수 있는 내용들도 있는데요. 하지만 여기서 이야기한 내용도 상당히 주식 투자할 때 도움이 되오는 내용들입니다. 투자 대가의 비법 워렌 버핏. 버핏이 강조한 투자 성공의 필수 요건이다. 첫째 어느 정도 욕심은 필요하지만 과하지 않아야 한다. 욕심이 없으면 추진력이 부족하고 욕심이 넘치면 중심을 잡을 수 없다. 투자에 성공하려면 적당한 욕심과 호기심이 필요하다. 둘째 인내는 필수다. 주식을 매수할 때는 기업의 미래에 투자한다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정밀한 분석을 통해 적절한 시점에 매수했다면 주가는 반드시 기업의 내재가치를 반영하게 된다. 셋째 독립적으로 사고하라. 아직 스스로 어떤 결정을 내릴 충분한 지식을 갖추지 못했다고 생각한다면 어떤 결정도 내리지 말아야 한다. 넷째 자신감을 가져라. 여기에서 말하는 자신감은 지식과 경험을 통해 형성된 것이어야 한다. 일시적인 충동은 자신감이 아니다. 다섯째 자신의 능력과 수준을 정확히 판단하고 인정하라.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인정하라. 여섯째 투자 대상은 폭넓게 고려하고 선택해야 한다. 모든 종목이 투자 대상이지만 고평가된 종목은 예외이다. 다음은 버핏이 투자 대상을 선택하는 기준이다. 1. 기업의 사업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2. 천재적인 경영자에 의존하지 않는 평범한 사람도 경영할 수 있는 기업이어야 한다. 3. 미래 실적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 4. 경영자가 기업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5. 재고 수준이 낮고 회전률이 높아야 한다. 6. 기업의 자기 자본 수익률이 높아야 한다. 버핏은 매년 주주 서한에서 두 가지를 강조한다. 1. 주목받는 주식이 아니라 내재 가치에 초점을 맞춘다. 2. 주가의 단기 파동과 상관없이 투자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 그는 1969년에 저평가된 주식을 찾기 힘들다고 판단해 잠시 시장을 떠나기로 결정했다. 성공하는 투자자의 자질 중 하나는 시장 상황이 좋지 않을 때 잠시 발을 빼는 결단력이다. 당시 그는 자신의 견해를 이렇게 설명했다. 나는 현 상황에 조금 상실감을 느끼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앞으로도 내게 익숙한 방법으로만 투자할 것입니다. 어쩌면 아주 쉽게 큰 돈을 벌 기회를 놓칠 수도 있지만 나와 맞지 않는 방법으로 투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큰 손실을 볼 수 있으니까요. 버핏은 투자에 성공하기 위해 꼭 새로운 방법을 이용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공포, 탐욕 같은 군중 심리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독립적인 사고로 판단해야 한다. 똑똑한 사람이 반드시 이성적인 것도 아니다. 뛰어난 투자자는 승산이 아주 높을 때만 투자한다. 버핏이 대표적인 인물이다. 조지소로스 조지소로스의 투자 철학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처음부터 너무 큰 금액을 투자하지 말라. 작게 시작해서 진행이 순조롭다면 투자금을 늘리는 것이 좋다. 스스로 감당할 수 있는 리스크 규모를 미리 정해놓아야 한다. 리스크 한도를 정확히 정할 수 없다면 최소한 한 번의 모험을 걸지는 말라. 둘째, 시장이 어리석으니 투자자가 너무 똑똑할 필요는 없다. 모든 것을 알 필요는 없지만 남보다 뛰어난 특정 분야가 있어야 한다. 소로스는 투자를 위한 분석은 간단 명료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거시경제 분석은 크게 신경 쓰지 않았고 월스트리트 투자은행의 분석 보고서도 읽지 않았다. 그는 대부분 투자 아이디어와 기회를 신문에서 얻었다. 또한 주가 차트를 통한 기술적 분석은 이론적 근거가 약해 실전 투자에서 안정적으로 수익을 올리기 힘들다고 평가했다. 기본적 분석은 이론적 근거는 탄탄하지만 주가 변동에 따라 분석 결과가 달라지는 것이 약점이라고 말했다. 버나드 바르쿠 버나드 바르쿠는 19세 때 주식시장에 입문해 26세에 주식투자의 기초지식을 마스터했고 35세 때 처음으로 100만 달러 수익을 기록했다. 그는 자서선에서 나는 주식투자와 관련된 모든 규칙을 믿지 않지만 내 경험을 바탕으로 몇 가지 팁을 소개한다. 라며 다음의 내용을 언급했다. 1. 주식투자에 모든 시간을 쏟아 부을 수 없다면 절대 모험을 하지 말라. 2. 기업의 내부 정보로 접근하는 사람은 모두 경계하라. 3. 주식을 매수하기 전에 기업의 경영진, 경쟁사, 이익, 성장 가능성 등 기업의 모든 정보를 찾아보라. 4. 바닥 매수, 천장 매도는 꿈도 꾸지 말라. 허풍재기가 있을 뿐 절대 불가능한 일이다. 5. 빠르고 과감한 손절매 기술을 채득하라. 자신의 결정이 매번 정확할 것이라고 기대하지 말라. 잘못된 결정을 내렸다면 손절매는 빠를수록 좋다. 6. 너무 많은 종목을 보유하지 말라. 집중해서 주가 움직임을 관찰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7. 정기적으로 투자 성과를 평가하고 새로운 아이디어와 계획이 생기면 투자 방법을 수정하라. 8. 매도 시 최대의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절세 방법을 모색하라. 9. 투자 원금 중 일부는 현금으로 보유하라. 10. 모든 분야를 알려고 하지 말고 가장 잘 아는 분야에 집중하라. 제시 리버모어 20세기 최고의 트레이더를 꼽을 때 절대 빠지지 않는 사람이 제시 리버모어다. 리버모어의 투자 철학과 지혜를 만나보자. 1. 월스트리트에 더 이상 새로운 것은 없다. 앞으로도 특별히 새로운 무언가가 나타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주식시장은 이미 오랜 역사를 지녔기에 현재 주식시장에서 일어나는 일은 모두 과거에 일어났던 일이고 앞으로도 끊임없이 반복될 것이다. 2. 내 판단에 확신이 있을 때 주식을 매수했기 때문에 언제나 돈을 벌었다. 간혹 실패한 것은 끈기 있게 계획대로 실행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매수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만 매수해야 한다는 점이다. 3. 매일 매매하는 사람들은 이성적인 판단을 내릴 근거와 이유가 부족할 수밖에 없다. 4. 시장 흐름을 고려하지 않고 매일 충동적으로 매매를 반복하는 것은 월스트리트에서 가장 손꼽히는 투자 실패 요인이다. 이는 주식 투자를 하면서 다른 분야에서 일할 때처럼 일당을 받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주식시장에서는 수업료를 치러야 배울 수 있다. 돈을 잃어봐야 돈을 잃지 않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 돈을 버는 방법은 그 다음이다. 5. 도박과 투자는 분명히 다르다. 도박은 시장의 비정상적인 움직임에 배팅하는 것이고 투자는 정상적인 추세에 따른 상승과 하락을 기다리는 것이다. 주식시장에서 도박은 실패의 지름길이다. 6. 큰 돈을 벌 기회는 하루의 움직임이 아닌 큰 흐름 속에 존재한다. 큰 돈을 벌고 싶다면 일상적인 자금 변화에 연연하지 말고 시장의 큰 흐름을 집중해서 살펴야 한다. 7. 월스트리트에서 수백만 달러의 수업료를 내며 수많은 경험을 쌓은 당사자로서 이것만은 꼭 말해주고 싶다. 내가 큰 돈을 벌 수 있었던 것은 사고 방식이 특별했기 때문이 아니라 엉덩이가 무거웠기 때문이다. 섣불리 움직이지 않고 침착하게 때를 기다렸다. 내 경험상 좋은 주식을 매수했으나 끈기 있게 보유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 시장의 큰 흐름을 무시하고 개별 종목의 자금 파동에만 집착하기 때문이다. 자금 파동의 모든 변화를 따라가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성공 비결은 상승장에서 주식을 매수하고 끈기 있게 때를 기다리는 것이다. 상승장이 끝났다고 판단할 때까지. 8. 나는 실수를 통해 투자법을 터득했다. 올바른 투자방법을 찾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렸다. 실수를 저지르고 그것이 실수임을 알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리고 또 한참이 지난 후에야 그것이 왜 잘못되었는지 깨닫기 때문이다. 9. 나는 상승장에서만 주식을 매수한다. 따라서 추가 매수가는 항상 이전 매수가 보다 높다. 10. 매수하지 못할 정도로 너무 오른 주가, 매도하지 못할 정도로 너무 떨어지는 주가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단 첫 매수에서 수익이 나지 않았다면 추가 매수는 절대 금물이다. 11. 큰 추세의 시작은 큰 손이나 금융기관의 영향일 때가 많지만 추세가 지속된다면 시장 흐름을 움직이는 다른 이유가 분명히 있다. 시장의 내재 역량은 매우 강하기 때문에 일단 한번 시작되면 천장 혹은 바닥을 칠 때까지 누구도 거스를 수 없다. 12. 가끔 실패가 아닌 작은 성공에서 깨달음을 얻기도 한다. 주식 투자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는 주가가 조금 올랐다 싶으면 바로 매도하고 조정 단계를 거친 후 재매수하는 방법을 썼다. 하지만 강한 상승장에서는 조정 단계가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재매수 타이밍을 놓칠 수도 있다. 2만 달러를 벌 기회에서 2천 달러밖에 벌지 못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 월 스트리트에 수익만 올리면 절대 망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다. 물론 맞는 말이지만 2만 달러를 벌어야 할 강세장에서 2천 달러밖에 못 벌었다면 절대 부자가 될 수 없다. 이 경험을 통해 바보에도 여러 종류가 있음을 깨달았다. 13. 실패나 실수 사례를 분석할 때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 하지만 대다수 사람은 잘못을 쉽게 잊고 성공의 기쁨에서 오랫동안 빠져나오지 못한다. 실수는 언제든 저지를 수 있지만 같은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 14. 시장 흐름이 예상과 다르게 움직일 때 곧 추세가 바뀔 것이라는 희망으로 하루하루를 보내는 동안 작은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마련이다. 반대로 시장 흐름이 예상대로 움직일 때 혹시 추세가 바뀔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성급하게 주식을 매도하는 사람도 있다. 희망은 손실을 가중시키고 공포는 수익을 감소시킨다. 성공한 투자자가 되고 싶다면 이 뿌리 깊은 인간의 본성을 반드시 극복해야 한다. 희망이 피어오를 때 공포심을 같이 생각하고 공포심이 생길 때 희망을 같이 생각하라. 15. 실수가 깨달음으로 바뀌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세상 모든 것에 양면성이 존재한다지만 주식 투자에는 오로지 정확함만 존재해야 한다. 전문가는 자신의 매매로 얼마를 벌고 얼마를 잃었는지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 그들의 관심은 매매 타이밍이 정확했는가 선택한 종목이 정확했는가다. 대상과 타이밍이 정확했다면 수익은 저절로 따라온다. 16. 주식시장에서는 자신을 믿어야 살아남을 수 있다. 나는 남이 알려주는 정보다 내부 정보는 믿지 않는다. 내가 직접 분석하고 판단한 것보다 더 유용한 외부 정보는 없었다. 17. 나는 주식시장에 뛰어들어 5년이 지난 후에야 이성적인 매매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제시 리버모어 같은 최고의 트레이더도 5년이 지난 후에야 이성적인 매매를 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네요. 18. 직업으로서의 주식 투자 길은 길고 험난하다. 전심전력할 생각이 아니라면 하루빨리 떠나는 것이 낫다. 제시 리버모어의 투자 철학과 지혜가 정말 도움이 되는 내용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잭 슈에거. 잭 슈에거는 새로운 시장의 마법사들의 책으로 되게 유명한 분이라고 합니다. 1. 트레이더의 직업적인 매력을 알아야 한다. 트레이더라는 직업에 흥미를 느끼는 사람이 많지만 실제로 해보면 절대 쉬운 일이 아니다. 대부분 작은 난관에 부딪히면 쉽게 포기해버린다. 권력을 이용하지 않는 한 하루아침에 부자가 될 수 있는 분야는 없다. 2. 매매 동기를 검토하라. 급변화는 주가 차트에서 스릴을 느꼈다면 차라리 롤러코스터를 타라. 그게 적은 돈으로 최고의 스릴을 맛볼 수 있는 방법이다. 3. 자신의 성격에 맞는 투자 방법을 찾아라. 일단 주식을 매수하면 웬만해서는 매도하지 않으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매수하고 3일만 지나도 손이 근질거리는 사람이 있다. 자신의 성격과 맞지 않는 투자 방법으로는 주식 시장에서 얼마 버티지 못할 것이다. 이것도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장기 투자에 맞을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단기 투자에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성격에 맞는 투자법을 찾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4. 승산이 있을 때만 행동하라. 투자 성공률이 50% 이하라면 아무리 노력해도 꾸준한 수익은 기대하기 힘들 것이다. 자신이 세운 원칙과 계획을 철저히 지키고 리스크 관리를 제대로 해도 시작점이 잘못되었다면 원금은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자신의 투자 과정을 꼼꼼히 돌아보라. 정말 확신이 있을 때 매수했는가? 확신이 없다면 승산이 50% 이하라는 뜻이다. 5. 자기만의 노하우가 있어야 한다. 장기 투자든 단기 투자든 매매 지점을 선택하는 방법이 있어야 한다. 중요한 것은 어떤 방법인가가 아니라 방법이 존재하는가다. 이 방법은 자신의 성격과 맞아야 한다. 기본적 분석, 기술적 분석, 다우 이론 등 어떤 방법을 사용하든 상관없다. 명확한 자신만의 방법을 찾아가는 길은 멀고 험난하다. 그 길이 쉬었다면 이 세상에 백만장자가 넘쳐날 것이다. 6. 좋은 매매 방법은 쉽고 명확하다. 자신의 성격에 잘 맞는 방법이라면 실전 투자에 적용할 때 물 흐르듯이 자연스러워야 한다. 어느 시점에 매수하고 어느 시점에 매도할지 명확해야 한다. 결정을 내릴 때 복잡하고 억지스러운 느낌이 든다면 무언가 잘못되었을 것이다. 7. 리스크 관리 잭 슈에건은 자신이 인터뷰한 성공한 투자자들이 하나같이 리스크 관리를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았다고 강조했다. 어떤 방법이든 100% 오를 수 없기에 한 방에 무너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8. 자제력 성공한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언급하는 단어 중 하나가 자제력이다. 여러분도 이 단어를 백만 번쯤 들었겠지만 그래도 과하지 않을 만큼 중요하다. 자제력은 리스크를 관리하고 원칙과 계획을 철저히 이행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덕목이다. 주식 투자를 해봤다면 원칙과 계획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잘할 것이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감정에 휩쓸리기 쉬운 탓이다. 나 역시 그랬다. 9. 독립적인 사고와 자신감 여기서 또 설명할 필요는 없겠지만 매우 중요한 요소임을 다시 새기자. 10. 손실도 게임의 일부다. 100% 오른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시장 흐름이 내 선택과 방법이 잘못되었다는 신호를 보낸다면 최대한 빨리 잘못을 인정하고 바로잡아야 한다. 주식 투자를 하면서 한 푼도 손해보지 않겠다는 생각은 버려라. 11. 인내심 가장 이상적인 매수 시점을 선택하고 매수 후 최대 수익을 남기려면 인내하며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 리버모어와 소로스 같은 대가도 성공의 덕목으로 인내를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월스트리트의 아마추어 투자자는 큰 손실 때문에 망하지만 전문가는 작은 이익 때문에 망한다라는 명언이 있다. 12. 행동해야 할 때 행동하라. 기회가 왔을 때 너무 신중해서 주저하지 말라. 좋은 기회는 자주 오지 않는다. 기회라고 판단되면 과감하게 행동하라. 13. 스트레스의 원인을 해결하라. 스트레스가 느껴진다면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뜻이다. 보유한 주식이 급락해 고점에 물린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다. 내 경험상 이런 경우에는 하루빨리 매도해서 악몽에서 벗어나는 것이 상책이다. 14. 자신의 직감을 믿어라. 오랜 경험과 기본 지식을 바탕으로 한 직감과 막연한 추측을 구분해야 한다. 경험만은 노련한 회계사는 분식 재무제표를 보자마자 어딘가 잘못되었음을 직감적으로 느낀다고 한다.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다. 수년간 경험을 통해 얻은 직감이라면 충분히 매매 결정의 근거가 될 수 있다. 15. 주가 변동은 불규칙하지만 반드시 이유가 존재하므로 우리는 시장을 이길 수 있다. 랜덤워크 이론은 금융계에 널리 통용되는 이론이다. 하지만 실전에서 이 이론을 무력화한 투자 대가가 이미 한둘이 아니다. 자신만의 방법과 기다릴 줄 아는 인내를 갖춘다면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 잭 슈에거의 교훈도 정말 좋은 내용이 많습니다. 시장의 마법사들이란 책이 원래 트레이더들한테 엄청나게 유명한 책입니다. 저도 한때는 제시 리버모의 주식자의 회상이랑 시장의 마법사들을 정말 반복해서 읽은 적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트레이딩을 안하고 있는데 정말 좋은 내용이네요. 제가 어떻게 마음을 다스릴 것인가도 살펴보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요거는 못 볼 것 같고요. 추세를 따르다를 보겠습니다. 이게 트레이딩에서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추세를 따르라는 중요한 투자 성공 요건 중 하나다. 월스트리트 전문가도 자주 하는 이 말은 몇 번을 강조해도 부족하기에 주제를 정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주식 투자를 하면서 매매 기술을 공부하고 각종 지표를 분석하는 것은 결국 투자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다. 하지만 월스트리트 전문가들은 그 수많은 기술과 지표보다 추세를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한다. 일단 정확한 판단으로 매수하는 것이 전제조건이고 그 후에 상황을 살피며 침착하게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 100년 전 주식 투자에 성공한 대자본가 네이선 로스차일드는 자신의 성공 비결을 이렇게 밝혔다. 주식 시장에서 돈을 벌기는 아주 쉽다. 비결을 알고 싶은가? 나는 바닥에서 매수하기를 시도한 적이 한 번도 없다. 그리고 항상 주식을 빨리 팔아치웠다. 이 뜻을 이해한 사람은 분명 실전 투자 경험이 꽤 있을 것이다. 로스차일드의 비결은 추세를 따르되 중간 지점의 목표점을 잡는 것이다. 매수 시점은 추세를 따라 선택하고 매도 지점은 수익이 낮을 때다. 주가가 바닥일 때는 추세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얼마나 더 떨어질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 그래서 전문가는 하락장에서는 절대 매수하지 않는다. 수익 실현 지점을 선택하기는 비교적 쉬운 편이다. 월스트리트 전문가들은 대부분 이익을 길게 가져가야 한다고 말하지만 선택과 결정은 오롯이 여러분에게 달려있다. 자신의 계획을 철저히 이행하길 바란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선택의 밑바탕인 사고 방식이다. 매수 지점을 선택할 때 매수한 후 수익 실현 지점을 기다릴 때는 반드시 추세를 따라야 한다. 과거의 일을 말하기는 아주 쉽다. 지난 후에 돌아보면 모든 상황이 명백해지니까. 하지만 눈앞의 현실을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 초보 투자자에게 현재 주식시장의 추세를 판단하라고 하면 눈앞이 깜깜할 것이다. 개별 종목도 마찬가지다. 현재 애플 주식의 움직임은 어떤 추세인가. 오늘 애플 주식을 매수하고 오를 때까지 가만히 기다리면 될까. 20년 후에 확실히 10배가 오른다면 당연히 차분히 기다릴 수 있다. 하지만 주가가 어떻게 움직일지는 아무도 모른다. 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 앞에서 강조했던 주식 투자 원칙 중 하나가 손절매다. 이것 역시 추세를 따르는 투자 방법에 속한다. 우리는 주식을 매수할 때 당연히 주가가 오르기를 바란다. 그냥 오르는 정도가 아니라 상승세를 타고 헐헐 날기를 바랄 것이다. 좋은 결과를 기대하는 것은 좋지만 항상 나쁜 결과에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매수 후 반드시 손절매 지점을 설정하라. 주가 움직임이 예상을 빗나가 손절매 지점까지 떨어지면 추세가 바뀐 것이니 미련 없이 매도해야 한다. 투자 원금이 하락장은 이 리스크를 떠안지 않도록 최대한 빨리 발을 빼라. 초보 투자자는 보통 마음에 드는 종목을 정해놓고 주가가 내려가기만을 기다린다. 분석과 경험에 따른 판단이 아니라 그저 습관적인 방법이라면 당장 그만두길 바란다. 아주 강한 상승 추세일 때는 작은 조정도 없이 주가가 쭉쭉 올라가기 때문에 매수 타이밍을 놓치기 쉽다. 일단 추세에 따라 분석하고 계획을 세웠다면 매수 지점에서 작은 이익에 연연하지 말라. 간혹 바닥에서 매수해 천장에서 팔았다고 자랑하는 사람이 있다. 당연히 축하할 일이지만 명백히 추세를 거스르는 방법이었다. 추세를 따르는 원칙은 주식 투자 중 난관에 봉착했을 때 자신의 방법이 잘못되었는지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 나는 지금 추세를 따르고 있는가? 이번 매수 결정이 추세에 따른 선택인가? 단순히 가격이 싸기 때문인가? 어느 정도 경험해보면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가격이 싼 주식이 무조건 나쁘다는 말이 아니다. 많은 투자자가 주가가 싼 이유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매수하는 것이 문제다. 주가가 싸다 혹은 비싸다는 명확한 기준이 없다. 주가에 영향을 끼치는 요소가 너무 많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초보 투자자에게 싼 주식을 목표로 삼지 말고 추세에 따라 자신만의 방법으로 주식을 선택하라고 권한다. 추세를 따르는 것은 월스트리트 전문가의 공통된 원칙이며 이미 투자 성공률이 높은 방법으로 인정받았다. 이 원칙을 꼭 기억하길 바란다. 너무 길어져서 6장 어떻게 마음을 다스릴 것인가는 생략할 건데요. 일단은 인간 심리의 약점이 손실에 대한 공포, 실수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저항, 불로소득 혹은 일확천금에 대한 희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극복해야지 주식 투자할 때 성공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내용이 좋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자가 실전 투자에서 확인한 월스트리트의 교훈과 투자 거장, 즉 오렘버핏, 제시 리버모어 등의 비법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기술적 분석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책 읽으셔도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봤는데요. 아 진짜 예전에 그 트레이딩 하던 때의 시절이 생각이 나서 참 감회가 새로웠고요. 그리고 그때 항상 차트를 보면서 이 고민했던 괴로운 순간들이 떠올라서 약간 마음이 불편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트레이딩이 자신의 적성에 맞을 수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그냥 좋은 주식을 사서 꾸준히 모으는 게 적성에 맞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투자에는 정확한 정답이라는 게 없으니까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서 돈을 벌면은 그게 좋은 투자 방법이라고 많이들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과연 나에게 맞는 투자 방법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는 것도 앞으로의 투자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시간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다음 시간 영상이 기대가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책 내용이랑 이번에 소개한 내용이 투자에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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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